오, 고생하자. 우회전 100회 특집. 오늘은 100회. 홈즈에서 소개된 집만 무려 497채. 지금 같은 시기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분이 우리를 해 주셨기 때문에 더 사명감을 가지고 발품을 팔아봤습니다. 외아일세권 서울 남부로 신아일세권 용인으로 가겠습니다. 기조 요정이 100회를 축하해주러 왔습니다. 네네, 갈까요? 네네, 갈까요? 허리 측정계 1인자. 아, 뇌생남이죠. 김지성! 아파트에서 이런 촬영이 가능합니다. 야, 궁전이네 진짜. 애들이 너무 좋아하겠다. 힘들게 일을 하셔봤으니까. 그런데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는 집인 것 같아요. 잠깐만! 아이들한테는 최고의 공간. 올림픽 공간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가두끼리 사랑의 추억을 많이 남길 수 있는 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왜 그러지? 제멋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